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재판을 받다가 어지럽다고 호소하면서 퇴정하는 가운데 쓰러졌습니다 쓰러져서 119 구급차에 의해서 병원으로 실려갔던 것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지금 일제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재판 도중에 쓰러진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와 관련해서 검찰과 언론을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 또 언론은 집요하게 비리를 또 의혹을 캐묻고 해서 강한 심리적인 압박값 때문에 쓰러졌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형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권력을 함부로 휘둘러서 이런 상황까지 몰고 온 인간들을 역사가 응징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훨씬 가혹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을 무고간 희생자인 것처럼 이렇게 감싸고 검사를 비판한 것입니다 아주 기소된 피의자를 억울한 사람처럼 전혀 죄가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형배는 노무현 정권 시절에 청와대에서 행정관과 비서관을 지낸 인물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는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냈고 21대 총선에서는 광주 광산구 어려서 당선됐습니다 민형배는 정경심 교수가 쓰러진 것과 관련해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뭐라고 위로 드리는 표현조차 찾기 어렵다 해도 해도 너무하네 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가혹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역사가 응징할 것이다 아니 지금 검찰에 있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등 해서 조사를 받고 그래서 기소가 되어있는데 이 사람을 가혹한 심판을 받을 누가 가혹한 심판을 받는단 말입니까 자 민형배가 올린 글을 잠깐 보겠습니다 민형배가 올린 글을 여기에 민형배가 올린 글 있는데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쓰러졌습니다 너무합니다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 조국이 병원에서 찍은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얼굴을 숙이고 눈을 지그시 누르고 있는 이런 화면을 아주 슬프하거나 낙담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이 장면 화면을 찍어서 같이 올렸습니다 역사가 응징할 것입니다 도대체 역사가 누굴 응징한단 말인가 누구를 정경심의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지금 재판받고 있는 많은 우파 국민들 감옥에 가 있는 박근혜 대통령부터 이명박 대통령 양승태 포함해서 많은 국제원장들 한 100여 명이 되는 많은 우파 국민들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거기서 재판을 받고 있다 사실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파가 정권을 잡으니까 우파 괴멸한다고 적폐의 몰이를 한다고 사실 그분들이 지금 너무나 너무나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정말 훨씬 가혹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마음에 다짐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대법원 민주당의 송영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영길 의원도 지금 같이 글을 올렸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힘내라 조국 해시태그를 달고 검찰은 조국 전 장관 가족에게 하듯 검찰 내부의 문제에 엄격하게 추상 같은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송영길은 우리나라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을 표현한 말이다 해도 해도 너무하네 수많은 검찰 내부의 비리 사건과 잘 비교해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 문제에도 엄격하게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송영길도 똑같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조국 마치 짜고 한 것 같아요 사진이 똑같은 거 보면 그리고 위에도 해도 해도 너무한다 송영길 조국 머리를 숙이고 손으로 눈을 지그시 누리고 있는 이런 아주 고통스러운 이미지가 연상되는 화면을 송영길도 올렸다 그리고 정청례도 당신들이 쏘아대는 오발탄에 놀라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을 회복할 동안만이라도 전화로 괴롭히거나 병원에 가서 환자를 불안하게 하지 말라고 했다 언론을 향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언론을 정청례 제발 좀 그를 놓아주자 제발 좀 그를 놓아주자 그런 소리를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이나 이재수 장군이나 변창훈 검사나 그런 사람들일 때는 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왜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정경심에만 이렇게 온정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윤영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교수의 재판은 계속될수록 검찰 주장에 허진만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은 자신들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정교수와 그 가족의 가해진 것 이상의 수사력으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윤영찬은 얼마 전에 국회에서 야당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 연설하는 게 그게 카카오의 메인 뉴스에 나왔다고 이걸 빨리 왜 여기 나오느냐 빨리 전화해서 지워라 해라 그렇게 해서 카카오 관계자 빨리 들어오라 해라 국회에 들어오라 해서 그래서 윤영찬이가 지금 포탈을 장악하고 포탈을 급박하고 포탈에게 갑질한 갑질 수준이 아니죠 이게 언론에 대한 탄압이죠 딱 걸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이버 부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네이버는 알아서 겪은 것 같고 카카오까지도 네이버가 경영사인 카카오까지도 마음대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했으니까 청와대에 있을 때 더 얼마나 이런 갑질을 많이 했을까 싶은데 지금 정교수와 가족의 가해진 것 이상의 수사력으로 검찰 내부에도 자신들에게도 철저히 수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경심의 쓰러진 걸 놓고 지금 이렇게 많은 야당 여당 의원들이 이렇게 정경심을 옹호하고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정경심이 쓰러진 이 장면들을 언론들이 일찍 보여주면서 이렇게 자 재판을 받으면서 사람마다 모두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습니다 어느 한 사람 예외가 없습니다 검찰의 소환만 통고받아도 그때부터 밥을 먹기 힘들다 할 정도로 많은 고통과 긴장감 압박감 그래서 그런 소원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도 그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박근혜, 이명박, 최순실, 정유라 뭐 이런 적폐몰의를 할 때 당신들은 뭐라고 했나 더 구속해라 빨리 더 잡아 넣어라 그런 식으로 선동하지 않았을까 자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만 하더라도 가족이 갑질했다는 이유로 얼마나 그 가족에 대해서 언론이 일제히 공격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아홉시 뉴스 토업뉴스를 하는 걸 제가 직접 모니터를 했습니다 침뱉았다 신발 던졌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뺏기고 먼 미국에서 한을 품으셔 돌아가셨다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경영권을 박탈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뿐입니까 박찬주 육군대장은 어떻습니까 육군대장이 공간병에게 갑질했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때 주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임태훈 군인권 보호소라고 했습니까 센터라고 했습니까 군과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민간인 단체인데 여기가 무슨 군기관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박찬주 대장의 공간병들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봤다 노예 취급 당했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박찬주 대장을 구속시켰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별일 내게 평생을 군에 현선을 해온 별일 내게 육군대장 박찬주 대장이 그동안 싸드 배치하는데 총책임자 지휘자여서 그래서 보복이 아니었나 보복 그런데 나중에 공감은 갑질도 무죄됐습니다 정말 이런 분들이 억울합니다 무지로 나온 사람들 이재수 국군기무사는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국군기무사 겸 검토 문건이 있다고 또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그렇게 많이 떠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군인이 참군인이 포트라인에 서고 수갑천 모습까지 비켜서 그래서 그 수치심을 참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변창훈 검사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됐고 지금 100명 가까이 되는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가 있나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수술까지 받았다 수술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직 대통령으로서 거의 4년째 감옥에 들어있다 4년째 가장 긴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이게 정치 보복이 아니면 뭔가 왜 여기는 침묵하고 있나 이 사람들은 인권이 없나 이 사람들은 정경신보다 못한 사람들인가 고령에도 지병에 있어도 지금 우파라는 이유로 박근혜 정권에서 정책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통점 지금 자파들은 자기 편만 고통스럽고 이 사람들만 아프면 와 우리가 다 죽어간다 아프다 고통스럽다 그러나 자기들이 느끼는 통점보다 더 큰 통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 증심이 감옥에 지금 들어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와 있다 얼마 전에 정경심은 최강욱이 재판에서 최강욱이가 조국 아들의 인턴 자료를 보내주면서 이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니까 거기다가 와인 한 잔 합시다 언젠가 와인 한 잔 합시다 그 바에서 이런 식으로 말했던 사람 더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도 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재판받고 있다 지금은 아무리 호소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고 반응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제대로 소리도 아프다고 고함도 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러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도 여기 써있는 것처럼 훨씬 가혹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 훨씬 가혹한 심판을 여기에 적폐머리를 했던 세력들 문재인 세력들이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